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벌써 한여름은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제목이 가을이거든요. 김유정님의 단편소설 가을입니다. 일제강점기 먹을 것조차 없는 고단한 삶 속에서 어떤 선택들이 이어질지 아내를 팔아 삶을 이어가는 남편 이야기인데요. 가을 지금부터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김유정 내가 주제소에까지 가게 될 때에는 나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아무리 고쳐 생각해봐도 나는 조금치도 책임이 느껴지지 않는다. 복만이는 제 아내를 여기가 퍽 중요하다. 제 손으로 직접 소장수에게 판 것이다. 내가 그 아내를 유인에다 팔았거나 혹은 내가 복만이를 꼬여서 서로 공모하고 팔아먹은 것은 절대 아니었다. 우리 동네에서 일반이 다 아다시피 복만이는 뭐 남의 게임에 떨어지거나 할 놈이 아니다. 나와 저와 비록 격정에 살고 승어물 없이 지내는 이런 터이지만 한 번도 저의 속을 더 말해본 적이 없다. 하기야 나뿐이랴 어느 동무고 간 무슨 말을 좀 묻는다면 잘해야 세 마디쯤 대답하고 마는 그놈이다. 이렇게 귀찮은 얼굴에 내 천자를 그리고 세상이 늘 마땅치 않은 놈이다. 오죽하여 요전에는 제 아내가 우리에게 와서 울며 불며 하소를 다하였으랴. 그 망할 건 먹을 게 없으면 변통을 할 생각은 않고 부처님같이 방구석에 우두커니 앉았기만 한다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보다 실은 말 한마디 속 시원히 안하는 그 똥보가 미웠다마는 그러면서도 아내는 돌아다니며 양식을 구워다 여일이 남편을 공경하고 하는 것이다. 이런 복만이를 내가 꼬였다 하는 것은 본시가 말이 안 된다. 다만 한 가지.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날 매매 계약서를 내가 대서로 써준 그것뿐이다. 점심을 먹고 내가 봉당에 앉아서 새끼를 꼬고 있으려니까 복만이가 찾아왔다. 한 손에 바람에 나붓기는 인찰지 한 장을 들고 내 앞에 와 딱 서더니 여보게 자네 기약서 쓸 줄 아나? 기약서는 왜? 아니 글쎄 말이요. 하고 놈이 어색한 낯으로 대답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 곁에 다른 사람이 여럿이 있으니까 말하기가 거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사실 전에 놈에게 조용히 들은 말이 있어서 아내의 일인가 보다 하고 얼른 눈치채었다. 싸림은 밖으로 놈을 끌고 나와서 그 귀 밑에다 전에 옆었네. 어떻게 됐나? 응. 놈이 단 이렇게만 대답하고는 두레두레한 눈을 굴리며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저 물 건너 사는 소장수에게 팔기로 했네. 술집 제순네가 소개를 해서 지금 주막에 와 있는데 자꾸만 기약서를 써야 한다고 그래. 그러나 누구 하나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 자네게 써 가져올 테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왔어. 자넨 학교 좀 다녔으니까 쓸 줄 알겠지? 그렇지만 우리 집에 먹이 있나, 붓이 있나? 그럼 하여튼 나하고 같이 가세. 맑은 시내에 붉은 잎을 담그며 일저온 바람이 오르내리는 늦은 가을이 다 시들은 언덕 위를 복만이는 묵묵히 걸었고 나는 팔짱을 끼고 그 뒤를 따랐다. 이때 저그나마 내가 제 친구니까 되든 안되든 한번 말려보고도 싶었다. 다른 짓은 다 할지라도 다섯 살 땐 영득이를 생각하여 아내만은 팔지 말라고 사실 말려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저를 먹여주지 못하는 이상 남의 일이라고 말하기 좋아 이러쿵저러쿵 짓거리기도 어려운 일이다. 맞붙잡고 굽느니 아내는 다른 데 가서 잘 먹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그 돈으로 잘 먹고 이렇게 일이 필 수도 있지 않느냐. 복만이의 뒤를 따라가며 나는 도리어 나의 걱정이 더 큰 것을 알았다. 기껏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털어서 쪼개보니까 내 몫으로 겨우 벼 두 말 가웃이 남았다. 물론 털어서 빚도 다 못 가린 복만이에게 대면 좀 날른지 모르지만 이걸로 우리 식구가 한 겨울을 날 생각을 하니 눈앞이 그대로 캄캄하다. 나도 올 겨울에는 금점이나 좀 해볼까 그렇지 않으면 투전을 좀 배워서 노름판으로 쫓아다닐까 그런대로 미천이 들 터인데 돈은 없고 복만이 같이 내 팔 아내도 없다. 우리 집에는 여편내라군 병든 어머니밖에 없으니 나이도 늙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 맘대로는 못하고 이런 생각에 잠기어 짜장 나는 복만이 덜어 네 아내를 팔지 마라 어째라 할 여지가 없다. 나도 일찍이 장가나 들어두었더라면 이런 때 팔아먹을 걸 하고 부지러운 후회뿐으로 큰 길로 빠져나와서 그럼 자네 먼저 가있게. 내 먹붓을 빌려가지고 곧 갈게. 벼루 섞건 있어야 할걸. 나 혼자 밤나무 및 술집으로 터덜터덜 찾아갔다. 달개똥들이 한산이 늘려놓인 뒷마루로 조심스레 올라서며 소장수란 놈이 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가 하고 퍽 궁금하였다. 소도 사고 개집도 사고 이럴 때에는 필연 돈도 상당히 많은 놈이리라. 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첫째 눈에 띈 것이 밤 불이 지도록 살이 뒤룩뒤룩한 그리고 험상굳게 생긴 한 애꾸눈이다. 이놈이 아랫목에 술상을 놓고 앉아서 냉수 마신 상으로 나를 쓱 쳐다보는 것이다. 바지 저거리에는 때가 주르륵 묻은 것이 게다 제 딴에는 모양을 낸답시고 누런 병정 각반을 치올려 쳤다. 이놈과 그 옆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영득 어머니와 부부가 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좀 덜 맞는 듯 싶다마는 영득 어머니는 어떻게 되든지 간 그 처분만 기다린다는 듯이 잠자코 아이에게 젖을 먹일 뿐이다. 나를 쳐다보고 자칫 낯이 붉은 듯하더니 아재 내려오시오 하고는 도로 고개를 파묻는다. 이때 소장수에게 인사를 붙여준 것이 술집 할머니다. 사흘이 모자라서 여우가 못됐다니만큼 수단이 능굴쳐서 조리 인사하게 이게 내 먼 조칸데 소장 쓰고 돈 잘 쓰고 하다가 뼈만 남은 손으로 내 등을 뚜덕이며 이 사람이 아까 그 기약서 잘 쓴다는 재봉이야 거 네 댁인지 우리 인사합시다. 이 사람은 물 건너 사는 황거풍이라 부르 이 놈이 바로 무자스럽게 큰 소리로 인사를 거는 것이다. 나는 저 못지않게 떡 버티고 앉아서 이 사람은 하고 이름을 댔다. 그리고 울 아버지도 10년 전에는 땅마직이나 조이 있었던 것을 명백히 읽어주니까 그건 안 듣고 하는 수작이 기약서를 서달라고 불렀는데 수고스러우나 하나 잘 써주시오 망할 자식 이건 아주 딴소리다. 내가 친구 복만이를 위해서 왔지 그래 재깐놈의 명령에 왔다 갔다 할 겐가 이 자식 무척 시큰둥하구나 생각하고 낯을 찌푸려 모로 돌렸으나 우선 한잔하시오 하멘은 두 손으로 얼른 안 받지도 못할 노릇이었다. 복만이가 그 웃음이 진 얼굴로 시근거리며 달겨들 때에는 벌써 나는 석 잔이나 얻어먹었다. 얼근한 속에 다 모자라진 붓을 잡고 소장수의 요구대로 그려놓았다. 매매 계약서 일금 50원 야라 위 금액은 내 아내의 대금으로서 정의 영수합니다. 값을 연 10월 20일 조봉만 황거풍 전 여기에 복만이의 지장을 찍어주니까 어디 한번 읽어보오 한다. 그리고 한참 의심스레 바라보며 뭘 생각하더니 그거면 그만이오. 만일 나중에 조상이 돈을 해가지고 와서 물러달라면 어떡하우. 하고 눈이 동그려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다. 이놈이 소장에서 하던 버릇을 여기서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도 벙벙이 쳐다만 보았으나 옆에서 복만이가 그대로 써주라 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아내는 물러달라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제서야 조끼 단추 구멍에 골문 쌈지 끈으로 목을 매달린 컷한 지갑이 비로소 움직인다. 1원짜리 떼묻은 지전 뭉치를 꺼내들더니 손가락에 연신 침을 발라가며 앞으로 세어보고 뒤로 세어보고 그리고 이번엔 거꾸로 들고 또 침을 발라가며 공손히 세어본다. 이렇게 후질 끈이 침을 발라 세었건만 복만이가 또다시 공손히 바르기 시작하더니 아마 지전은 침을 발라야 장수를 하나 보다. 내가 여기서 구문을 한 푼이나마 얻어먹었다면 참이지 성을 갈겠다. 5원씩 안팎 구문으로 10원을 잡순 것은 술집 할머니요. 나는 술 몇 잔 얻어먹었다. 뿐만 아니라 소장수를 영득어머니를 오리밭 공동묘지 고개까지 전송을 나간 것도 즉 내다. 고개 마루에서 꼬불꼬불 돌아내린 산길을 굽어보고 나는 마음이 저기 언짢았다. 한 마을에 같이 살다가 팔려가는 걸 생각하니 도시 남의 일 같지 않았다. 게다 바람은 매우 차건만 입대에 호적삼으로 떨고 섰는 그 꼴이 가옵고 영득어머니 잘 가게요. 아재 잘 키슈. 이 말 한마디만 남길 뿐 그는 앞장을 서서 사례끼를 살랑살랑 달아난다. 마땅히 갈 길을 떠나는 듯이 서둘며 조금도 섭섭한 빛이 없다. 그리고 내 등 뒤에 서는 복만이조차 잘 가라는 말 한마디 없는 데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장승같이 뻐적 서서는 눈만 끔뻑끔뻑 하는 것이 아닌가. 개자식. 하루를 살아도 제 계집이렴만 근 십 년이나 소같이 부려먹던 이 아내다. 사실 말이지 제가 여지껏 굶어죽지 않은 것은 상냥하고 돌림성 있는 이 아내의 덕택이었다. 그러나 인사 한마디가 없다니 개자식. 하고 여간 밉지가 않았다. 영득이는 즈 아버지 품에 잔뜩 붙들리어 기가 올라서 운다. 멀리 간 어머니를 부르고 두 주먹으로 아버지의 복장을 두드리다간 한 번 쥐어박히고 멈실한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시작한다. 소장수는 얼굴에 술이 잠뻑 올라서 제멋대로 한참 짓거리더니 친구 신세 많이 졌수. 이 다음 가풀이다. 하고 썩 멋들어지게 인사를 한다. 그리고 뒤툭뒤툭 고개를 내리다가 돌뿌리에 재키어 뚱뚱한 몸뚱어리가 그대로 떼굴떼굴 굴러버렸다. 중턱에 내든 소나무에 가지가 없었더라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고만 터져버릴 걸 요행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입맛을 다신다. 놈이 좀 무색한지 우리를 돌아보고 한 번 빙끗 웃고 다시 내걸을 때에는 영득어머니는 벌써 산 하나를 꼽들었다. 이렇게 가던 소장수 이놈이 닷새 후에는 날더러 주제소로 가자고 내끄는 것이 아닌가. 사기는 복만이한테 사고 내게 찌다우를 붓는다. 그것도 한가로운 때면 혹 모르지만 남 한창 쳐내는 놈을 좋도록 말을 해서 듣지 않으니까 나도 약이 안 오를 수 없고 꼴김에 놈의 복장을 그대로 떼다 밀어버렸다. 풀밭에가 털썩 주저앉았다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내 멱살을 바짝 쥐어잡고 소 다루듯 잡아 끈다. 내가 구문을 받아 먹었다든가 또는 복만이를 내가 소개했다든가 하면 혹 모르겠다. 계약서 써주고 술 몇 잔 얻어먹은 것밖에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놈의 말을 들어보면 영득어머니가 간 지 사흘 되는 날 즉 그저께 밤에 자다가 어디로 없어졌다. 밝은 날에는 들어올까 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영 들어오지 않는다. 오늘은 꼭두 새벽부터 사방으로 찾아다니다. 비로소 우리들이 짜고 사기를 해먹은 것을 깨닫고 지금 찾아왔다는 것이다. 제 안에 간 곳을 아리켜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와 죽는다고 애꾸나 짝을 대고 이를 푹 갈아 보인다. 내가 팔았단 말이오. 날 붙잡고 이러면 어떡할 작정이쥬. 복만이는 달아났으니까 너는 간 곳을 알겠지. 너들이 짜고 날 고랑때를 먹였어. 이놈의 새끼를. 아니 복만이가 달아났는지 혹은 볼일이 있어서 다니러 갔는지 지금 어떻게 안단 말이오. 말 말아. 술집 아주머니에게 다 들었다. 또 속이려고 유자식. 그리고 나를 논뚝에다 한 번 매다 꽂고서는 흙도 털새 없이 다시 끌고 간다. 술집 아주머니가 복만이 간 곳은 내가 알게니 가보라 했다나. 구문 먹은 걸 도로 돌려놓기가 아까워서 제 책임을 내게로 떠민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소장수 듣기에는 내가 마치 복만이를 꿰어서 아내를 팔게 하고 뒤로 은근히 구문을 뗀 폭이 되고 만다. 하기는 복만이도 그 아내가 없어졌다는 날 그저께 어디로인지 없어졌다. 짜장 도망을 갔는지 혹은 볼일이 있어서 일가집 같은데 다니러 갔는지 그건 자세히 모른다. 그러나 동리로 돌아다니며 아내가 꾸어온 양식, 돈푼 이런 자질의 한 빈양을 다 돈으로 갚아준 그다. 달아나기에 충분할 아무 죄도 그는 갖지 않았다. 영득이가 밤마다 엄마를 부르며 악장을 치더니 복이 딱하여 즉 큰집으로 맡기러 갔는지도 모른다. 복만이가 저녁에 우리 집에 왔을 때에는 어서 먹었는지 술이 거나하게 취했다. 안뜰러 들어오더니 막걸리를 한 병 내놓으며 이거 자네 먹게 이건 왜 사와 하여튼 출출한데 고마우이 하고 나는 부엌에 나가 술장과 짠지 쪼가리를 가져왔다. 그리고 둘이 봉당에 걸터 앉아 마시기 시작하였다. 술 한 병을 다 치고 나서 그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짓거리더니 내 앞에 돈 일원을 꺼내놓는다. 저번 숙을 끼쳐서 그 앨세 예라니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얼굴을 이윽히 들여다보았다마는 속으로 요건 대서료를 주는구나 하고 이쯤 못 깨달은 바도 아니었다. 남의 아내를 판 돈에서 대서료를 받는 것이 너무 무례한 일인 것쯤은 나도 잘 안다. 술을 먹었으니까 그만해도 좋다 하여도 두고 술 사 먹게 난 이거 말고도 또 있으니까 하고 굳이 주머니에까지 넣어주므로 궁하기도 하고 그대로 받아 두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복만이도 영득이도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없고 그뿐 아니라 어디로 간 걸 본 사람조차 하나도 없다. 이런 복만이를 소장수 이놈이 날더러 찾아 놓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다. 멱살을 숨이 갑갑하도록 바짝 매달려서 끌려가자니 마을 사람들은 몰려서서 구경을 하고 없는 죄가 있는 듯이 얼굴이 확확 단다. 큰 개울개까지 나왔을 적에는 놈도 좀 열적인지 슬며시 놓고 그냥 걸어간다. 내가 반항을 하든지 해야 저도 독을 올려서 욕소를 하고 겪고 틀고 할 텐데 내가 고분이 달려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저의 원대로 주제소까지 가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앞서고 뒤서고 십리길이나 걸었다. 깊은 산길이라 사람은 없고 앞뒤 산들은 울긋불긋 물들어 가끔 쏴 하고 낙엽이 날린다. 니엇니엇 넘어가는 석양에 먼 봉우리는 자줏빛이 되어가고 그 반영에 하늘까지 불그레하다. 험한 바위에서 이따금 돌은 굴러내려 웅덩이의 맑은 물을 휘저어놓고 풍 하는 그 소리는 실로 쓸쓸하다. 이 산서 수꽁이 푸드득 암꽁이 푸드득 그리고 그 사이로 소장수 이놈과 나와 노량으로 허위적 허위적 또한 고개를 놈이 뚱뚱한 몸짓으로 숨이 차서 시근시근 올라오니 그때는 노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풀밭에 펄썩 주저앉아서는 숨을 돌리고 담배를 꺼내고 그리고 무슨 마음이 내켰는지 날더러 다리 아프겠소 우리 앉아서 쉽시다. 하고 친절히 말을 붙인다. 나는 그 옆에 앉아서 주는 권련을 피워물었다. 인제도 주제소까지 시올이나 남았으니 어둡기 전에는 못 갈 것이다. 아까는 내 퍽 잘못했소. 별말 다하오. 그런데 참 복만이 간데 짐작도 못하겠소. 아마 모름 몰라도 덕냉이 즉 큰집에 갔기가 쉽지요. 이 말에 놈이 경풍을 하도록 반색하여 애꾸눈을 바짝 들이대고 꿈뻑거린다. 그리고 우는 소리가 잃어버린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런 계집을 다시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런다. 뻔히 호라비의 몸으로 얼굴 똑똑한 아내를 맞아다가 술 장사를 시켜보자고 벼르는 중이었다. 그래 이번에 해보니까 장사도 잘할 뿐더러 아내로서 훌륭한 계집이다. 참이지 며칠 살아봤지만 남편에게 그렇게 착착 분일고 정이 붙는 계집은 여지껏 내 보지 못했다. 그러기에 나도 저를 위해서 인조견으로 옷을 해 입힌다. 갈비를 들여다 구워 먹인다.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겠느냐 덧돈을 들여가면서라도 찾으려 하는 것은 저를 보고 싶어서 그럼이지 내가 결코 복만이에게 돈으로 물러달랄 의사는 없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말고 복만이 간 듯한 곳은 다 좀 아르켜 주 놈의 말투가 또 이상스레 꿰는 걸 알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 아무 대답도 않고 묵묵히 앉아서 담배만 빠니까 같은 날 같이 없어진 걸 보면 둘이 짜고서 도망간 게 아니요? 사십리씩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짜고 말고 한단 말이요? 내가 이렇게 펄쩍 뛰며 핀잔을 주매도 그는 잠시 낙망하는 빛을 보이며 아니 일 된 말이지 내가 복만이면 저 아내가 어디 간 것쯤은 알게 아니요? 하고 꾸중 만난 어린애처럼 어리광조로 빌붓는다. 이것도 사랑병인지 아까는 큰 채를 하던 놈이 이제 와서는 나에게 깃소리도 못한다. 행여나 여망 있는 소리를 들을까 하여 속달게 나의 눈치만 그리다가 덕냉이 덕냉이 큰집이 어딘지 아우? 우리 삼촌집도 덕냉이에 있지요. 그럼 우리 오늘은 도로 내려가 술이나 먹고 내일 일찍이 같이 떠납시다. 그러지요. 더 말하기가 싫어서 나는 코대답으로 치우고 먼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가 막 떨어지니 산골은 오색 영롱한 저녁 놀로 덮인다. 산봉우리는 수채 이글이글 끓는 불덩어리가 되고 녹이 가득 찬 위험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직이 들리느니 우리 머리 위에 치는 낙엽 소리. 소장수는 쭈그리고 눈을 감고 앉았는 양이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모양이다마는 나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복만이는 덕냉이 즉 큰집에 있을 것 같지 않다. 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김유정의 가을 이제 여름은 지나고 출퇴근길 차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참 시원하게 느껴지는 가을이 왔네요. 구독자님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짧은 단편 한편 낭독해드렸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감사합니다.